Q.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신가요? 어제 감독님이랑 저희 코칭 스태프 다 미팅을 했는데 갑자기 선발 명단에 제 이름이 포함돼서 좀 놀랐었는데 최대한 긴장 안 하려고 제 스스로 많이 마인드 컨트롤도 했고 또 형들이나 쌤들한테 제가 긴장한 모습 보이면 좀 약해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티도 안 내려고 했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코칭 스태프도 쌤들도 저 긴장 많이 안 하도록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무엇보다 형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걱정은 안 됐었는데 그래도 데뷔전 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긴장 안 하고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독님이 어제 부르셔서 자신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계속 해주시고 코칭 쌤들이랑 형들도 어제 오늘 계속 자신감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경기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혼자 되뇌이라고 말씀해주셔서 혼자 그렇게 많이 마인드 컨트롤 하니까 경기장에서 자신 있게 해서 잘 풀린 것 같아요. 득점을 못해서 많이 아쉽고 더 뛰고 싶었는데 두 가지 정도 제가 볼을 다시 가져와서 뒤에 내주셔서 용진이 형이 왼발로 시팅했는데 골 때 맞고 나왔본 게 좀 많이 아쉽고 공격 포인트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냥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제 대학교 선배인 이재성 선배님처럼 뭐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제 역할을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활동량 많고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응원을 받을지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 이름도 많이 외쳐주시더라고요. 그게 상당히 기뻤고 남달라는데 기분이 더 제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 보답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5초 6초 6초 1초에 2초 30초 3초 이정분